어? 어떻게 해요? 많은 시청, 많은 관심 배우 유희씨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사진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희씨 앞에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듯이 정말 헬스 트레이너로 정말 건강미 넘치게 건강미 넘치게 매력적인 사진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흔들어 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도 손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이번 효심이가 헬스 트레이너잖아요 뭔가 화이팅 넘치는 포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운데 파이팅 멋진 사진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심을 사로잡을 하트와 인사 가운데 한번 멋지게 아까 그 하트 한번 예! 아! 귀여우시다 고주원씨가 이번 역할을 위해서 무려 10kg이나 감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멋있는 포즈로 가운데 봐주시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두 분이 약간 초반에 아웅다웅 하는데 하트 네 하트 말고 이렇게 서로 큰 하트 어때요? 큰 하트 큰 하트 부끄러워 하세요 왜 이렇게 아직은 오 자연스럽게 팔짱도 깨지 아까는 하트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고주원씨 야 왼쪽도 봐주시고요 고주원씨 눈빛이 하준씨 올라오니까 벌써 흔들리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유희씨 먼저 떨려요? 떨리세요? 처음이라 고주원씨는 뭔가 화난 표정이면 좋을 것 같고 와 쌍하트 좋습니다 쌍하트 쌍하트 갑니다 네 유희씨 효심이와 엄마 어떤 관계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어머 이희양씨가 여기서는 사랑을 바랍니다 오른쪽 하트 네 이번에는 화이팅 가운데 가운데 봐주세요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왼쪽